오케이 자 그러면 찬이가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러면 뭘 해야 하냐 음 일단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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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리기 때문에 넘는 게 이것도 옆으로 빼고 오케이 하이 자 일단 자에 TV 있어요 방에 짠 TV가 있어요 지금 그냥 어떤 배경을 해놨는데 TV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잘 보면 옆에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주변 이 조명 이 조명 이 조명 아니다 아니다 지금 방 소개할 시간이 아니고 먼저 찬이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하고 찬이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하고 그리고 예 오늘은 뭐 어쩔 수 없게 어 작업실이 아닌 제 방에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하네요 하하하하 So yeah welcome to Chinese room My actual room And you know because of I guess Just whatever I mean I wanted to do it in the studio But because of stuff I couldn't and I had to do it here So yeah here I am It's my room And I am going to do a quick tour of what's in my room 그래서 제 방에 뭐가 있는지 제가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는 찬이의 침대고요 찬이의 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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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기대기 너무 딱딱해서 이거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면서 TV를 볼 수 있고 이 친구는 뭐냐 저금통 저금통이고 그리고 잘되는 이 베개 쓰고 경추베개인데 이게 되게 잘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 마사지건 네 아무튼 이것도 있고 That means it's charging 제 뭐냐 향초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것저것 선이 좀 많은 충전할게 많아요 뭐 에어팟 휴대폰 뭐 이것저것 그리고 포복크림 This is very good And 스프레이 And 저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이거 뿌리고 그리고 음 여기에는 제가 주로 작업하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이렇게 그치 여기는 제가 주로 작업하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뭐라 해야지 그치 이제 컴퓨터는 저기 있는데 보통 요걸로 여기다가 둬서 작업을 해요 예스 그리고 아마 아 그리고 가습기 가습기 가습기라 해야하더라 그치 가습기 세인은 이거 보고 좀 놀랐을 건데 어 필릭스 추천으로 제가 또 이거를 뭐냐 어 설치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미 세팅을 해가지고 오우야 오우 쏠 브라이 어 요것도 있고 음 약간 바다 느낌 나는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오우 약간 어 뭐라 해야지 가끔씩 여기 여기다가 그거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약간 불 불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이 조명이랑 되게 잘 맞아서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야 이거는 그냥 색깔 변하는 무지개 같은 그런 거 으흠 이영 그리고 요것도 있고 이게 뭐였지 아 이건 약간 어 특별한 그런 스페셜 에디션인데 파란색 이랑 핑크색 조화로 약간 이번에 아케인 징크스라 해야되나 징크스 색감 여기도 핑크색이랑 파란색 으흠 하지만 나는 보라색으로 갈래용 보라빛밤 음 I like it like it 음 네 뭐 별거 없어요 저 침대 이렇게 됐고 음 약간 구조가 약간 뭐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어 여기다 붙여놨네 하필 하필 필릭스 예 그래서 나중에도 사진 더 많이 찍고 그러면은 여기다 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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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려고요 예스 일단 네 뭐 왈츠 진짜 별거 없어요 그리고 뭐 제 옷장은 아 더 할말이 없고 예 진짜 블랙 다크 으흠 예 이거는 뭐 편하게 그냥 입고 나오는 푸드티 으흠 예스 뭐 사실 별거 없네요 티비가 좀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aye 재미 Mechanic 흐흐흫 재미있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오 어허 여러분 댓글 읽는 중 옷장 맞아요 옷장이 진짜 진짜 잘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짜잔 하면 yes 됐다